아하 얘가 1이래 이런거죠 아 복잡해 미치겠네 이런거잖아 그치 하지만 얘 복잡해 보이잖아 밉잖아 안 미워야 돼 왜 수렴하는 수혈이니까 게다가 0이 아닌 1로 수렴하는 수혈이니까 그치 근데 이때 뭐야 AN의 극한을 부르라는거야 어 얘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보지 얘 어떡하지 이런거지 아니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엄밀하게는 이러면 안되는데 우리가 실전에서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의 극한값을 물었어요 아 보기를 봐봐 1 2 3 4 5가 다 1 2 3 4 5잖아 여기에 무한대 발산이 없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실은 수혈 A는요 수렴이 맞아 그러니까 수렴한다라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보면 시간을 좀 줄일 수는 있거든 그래서 실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실전에서는 선생님 어차피 얘가 1루 수렴하는데 AN의 극한을 물었잖아 난 AN의 극한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뭐야 알파 아니 이거 알파로 가 N이 무한대로 가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알파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고요 역시 무한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래 부정형 극한이에요 그러면 또 뭐야 무한대분의 C를 이용하라야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밑이 큰 놈 O의 N승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줄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돼 야 O의 N승으로 나오면 일단 5분의 3의 N승은 음 그리고 앞에 3이 남았네 이런거지 야 그럼 너는 AN만 남네 맞아 5의 N승으로 너는 5만 남네 맞아 너는 5분의 3의 N승 5분의 3의 N승이 있고 거기에 또 AN이 있네 이런거야 그치 자연스러운거야 아니 어차피 AN은 수렴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본거야 야 야 하니 무한대로 가보자 넌 모르고 하니 0이요 이런거지 0이요 넌 모르고 하니 몰라요 알파 9하 50퍼요 넌 뭐니 그냥 O로 가요 넌 뭐니 0으로 가요 넌 뭐니 알파로 가요 0 곱하기 알파는 0으로 가요 수렴 수렴이잖아 아 그러니까 얘는 알파 분의 뭐로 O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얼마래 1이래 오 그래서 따라서 알파는 얼마 오야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는게 맞을거 같애 실전에서 빨라야 되니까 그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엄밀하게는 야 AN의 극한을 물었다면 AN이 수렴하는지 발사하는지 모르는거 아냐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사하는지 모르면 함부로 이렇게 극한의 기본적으로 쓰면 안돼요 어 근데 이제 어 아무래도 고등수학에서는 극한을 물었다라는건 수렴하니까 수렴가스 물은거란 말이야 그치 그니까 시간이 절약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게 맞다라는거야 그치 그럼 이제 그럼 정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풀어도 되는 근거를 우리가 사실은 될 수 있죠 어 그래서 그럼 정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앞에 했잖아 수렴하는 수열은 복잡하면 뭐하라 치환하라 그치 요건 한번만 더 쓰죠 그치 어 아 선생님 수렴하는 그치 어 수렴하는 복잡한 수열은 이런거지 복잡한 수열은 제발 치환해 치환 좀 해줘 귀찮아도 처음에는 자꾸 이런 과정을 겪는거야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겪다보면 스스로 귀찮아죠 그래서 하게 되거든 근데 이런 과정을 겪지도 않고 처음부터 이런 편한 것만 찾아 그러면 안돼 그러면 위기능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기본기가 탄탄해야지만 위기능력을 생기게 되는 왜 아니 뭔가 낯설고 위기가 오면 논리적인 어떤 모순 없이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요 어 여러분들이 막 거기서 대처를 한다 그러는데 막 대처를 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기본이 기본이 어긋나 어 그런거야 그치 아하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고민하자 뭐 비엔으로 치환해 얘를 하나의 수열로 치환하자는 얘기야 근데 비엔은 이뻐 죽겠어 왜 일로 수렴하거든 일로 수렴하거든 너 수렴하니 알았어 근데 난 에이니 궁금하니 알았어 그렇다면 에이니를 수렴하면 비엔으로 나타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거야 그래서 이런 속에서 비엔으로 나타내는 거 뭐 또 깔끔하게 하면 더 빠르게 하는 뭐 이런게 있을거야 있는데 에이 그냥 해 평범하게 해 그냥 어 선생님 따라서 이건 오해 n 더하기 1승 3에 n승에 a n을 곱했는데 아니 이왕했더니 결국 뭐야 3에 n 플러스 1승이 있고 거기다 지금 비엔이 곱해지고 다시 오해 n승에다가 a n에다가 비엔이 곱해지고 이거거든 이거 그래서 나 a n 구하고 싶잖아 이걸 a n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야 야 a n아 나타내 보자 일로 이왕하면 오해 3에 n승이 일로와서 오해 n승에 bn 와 그러니까 오해 n승에 그리고 bn을 곱하고 이왕하니까 빼기 3에 n승이겠죠 음 그거로 나누면 될 것 같아 그치 어 너 일로와서 걔로 나눴어 그거 분해 그치 어 그랬더니 그럼 이제 뭐야 얘가 일로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 n 더하기 1승에 어 빼기 3에 n 플러스 1승에 뭐야 bn이 남을 거란 얘기야 아하 그러네 근데 이제 이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을 구하래 근데 이제는 과감하죠 왜 꼴 결정해볼까 무한대로 가니 근데 얘가 일로 수렴을 하거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부정형이 맞아요 아 그래 그러면 무한대 분해 시를 또 이용해야지 그래서 너 일로와봐 내가 오해 n승으로 너를 나눠줄게 bn아 넌 5분의 3에 n승아 분해 너는 오야 이런거지 너는 다시 5분의 3에 n승이 있고 그리고 3이 있고 또 bn이 있는 거야 야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0으로 가니 네 bn은 뭐로 가니 일로 수렴해 이런거지 와 너는 0으로 가요 3으로 가요 1로 가요 어차피 0으로 가요 이러보지 그래서 뭐야 1분의 5가 바로 답인 거야 그래서 a n의 극한값선 얼마가 5라는 답을 낼 수가 있다 이게 원래는 정법 오케이 역시 분명히 이게 정법인데 시간이 좀 소모된 느낌은 있어 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통 a n의 극한값을 물으면 극한이 존재하니까 물을 거거든 그래서 과감하게 빠르게 푸는게 맞을 것 같아 그치